안녕하세요. 에이핑크입니다. 유행하고 있어요. 칠부부 칠부부 옛날에도 유행해도 칠부부 음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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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 안 돼 음탕 햄버 하여기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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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햄버 햄버 잘한다. 출모다. 햄버 지금 각각도忙. 솔로, 보도 그맨신 그맨신 처음으로 영화에 도전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네.. 되게..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곧 이제 촬영이 이제 투어가 끝나고 부터가 들어갈 것 같은데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얼마 전까지 공포영화를 처음 해봤고요. 그리고 요즘은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10월 17일 날 발매가 될 것 같아요. 네, 이번에 전곡 프로듀싱에 참여를 해서 좀 더 의미있는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 아 아 아 아 어 사랑의 기억에 머물따라와 사랑의 시간에 머물따라맛 드라마 두 편을 찍었고요. 그리고 아저씨 앞으로 열심히 견고 예능도 찔끔찔끔찔끔 찍겠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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